정말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고 결혼 후 남편이 먼저 1년 동안 아이를 갖지 말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임신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서로 검사를 해본 결과 남편에게 기형정자가 많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을 단축하려면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닌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고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6개월 전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 시부모님께서 집에 잠깐 들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걱정했지만 집으로 오라고 하신 적은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방문했습니다. 두 분 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시다가 결국 꺼내신 말씀이 죽은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보니 몇 주 전에 시부모님께 어떤 여자가 연락을 해왔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고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했답니다. 그녀의 이름을 듣고 보니 시부모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남편이 동기 모임에서 오랜만에 그녀를 만났고 둘 다 술에 취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둘 다 각자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그 뒤로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원래 생리 불순이 심해서 몇 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임신을 알게 된 시점이 임신 5개월 차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사귀던 남자의 아이인 줄 알았지만 그 남자가 여자가 임신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남자와 헤어졌다고 해요. 당시에는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야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연락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회복되면 얘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때는 이미 임신 중절이 불가능한 시기였다고 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지울 수 없으니 시부모님께 알리는 것이 자식 잃은 슬픔에 더 큰 고통을 안겨드릴 것 같아서 혼자 출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이미 친자 확인까지 마치셨다고 합니다. 조부모와 손자 간에도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남편은 외동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시부모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씀하셨는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바람을 피워 사생아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과부가 된 저에게 굳이 알려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사생아까지 낳은 사실을 왜 저에게 굳이 말씀하시냐고 그 사실을 알게 되셨더라도 끝까지 숨기셨어야 하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평생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그 아이를 제가 키워줬으면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사생아를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왜 키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시부모님께서는 만약 제가 그 아이를 키워주면 유산을 모두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아들이 죽었으니 저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손주가 있으면 그 손주의 보호자로서 손주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건 알지만 저는 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차라리 저에게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시고 유산을 손주 몫으로 그 여자에게 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입양을 고려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입양 보내는 것보다는 자식 하나 없이 먼저 간 아들을 안타까워하실 시부모님 생각에 연락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평생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손주가 갑자기 생긴 셈이 된 것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고 생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르는 곳에 입양을 보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손주 몫으로 줄 유산이면 그냥 그 여자에게 주고 아이를 키우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여쭈었더니 여자가 유산만 받고 아이를 방치할까 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 대해서는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고 유산을 받고도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사고로 죽은 손주가 불쌍하다시며 저한테도 불쌍하지 않니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돈에 환장한 년도 아니고 돈 줄 테니 남편 사생아 키우라 하면 제가 넙죽 이해할 줄 아신 걸까요?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돈만 받고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 저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믿으시는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대답을 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남편이 죽었으니 사생아라도 남편의 아이니까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시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제가 아이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어리섭고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였는지 깨닫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은 저와 남편의 아이지 사생아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낳은 정보다도 기른 정이 더 큰 법이라며 생판 남의 아이도 입양해서 잘만 키우는데 결혼했던 남편의 아이니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시부모님 논리예요. 그런데 저는 저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남편의 기형정자 문제로 병원을 다니긴 했어도 남편 아이가 하룻밤에 생겼으니 남편 문제는 아니고 제 문제로 저희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겼던 것일 테고 그 상태로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사생아를 키워 보답하라는 뜻으로 들리더군요. 결국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앞으로 이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살림차를 생각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불쌍한 본인 아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는 키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를 비난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느껴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남은 짐을 보니 또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남편의 죽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직후 집 현관에 방문자 알림이 떴길래 확인해보니 시부모님이 오셨더군요. 무슨 이유로 집까지 찾아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두어 시간마다 방문자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시댁이 신혼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인데 계속 집을 방문하시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출근할 정신도 없어서 아예 휴가를 내고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제 출근 시간 전에 또 방문자 알림이 뜨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가 계속 와서 결국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절대 키우지 않을 겁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지만 저는 무슨 죄인가요? 만약 제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 임신했더라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하셨을까요?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 등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었지만 한사코 받지 않으셨던 것도 혹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여태껏 살아온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데 지금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내일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모레 부모님과 함께 신혼집에 가서 제 짐을 다 빼올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말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죽은 사람을 험담하는 것 같아 더욱 그랬죠. 몇 분이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나니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된 느낌입니다.